이거 모르시는 분들 아마 없을 거예요. 천공의성 라퓨타 우리나라 사람들에게도 굉장히 인기 있는 애니메이션이잖아요. 저도 이걸 언제 봤더라? 대학생 때인가? 그때 처음 봤었는데 진짜 그때 그 아련한 감동 없어지는 것들에 대한 아쉬움 그런 게 굉장히 깊게 남아가지고 그땐 또 비디오로 볼 수밖에 없었던 시대였기 때문에 굉장히 지직지직하는 안 좋은 화면으로 그렇게 보다가 나중에 또 CD를 꼬아가지고 또 봤다가 나중에 또 컴퓨터로 이렇게 떠가지고 이렇게 봤던 거를 기억이 나는데요. 그 기억이 언젠가는 이 로봇병사람을 만들어 보고 싶다라는 그런 간절함이 있었는데 그걸 마침 파인몰드라는 회사에서 발매를 해줘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작업을 하게 됐던 거거든요. 일단은 작업 과정부터 먼저 보여 드리겠습니다. 세팅을 이쪽으로 좀 바꿀게요. 자 조금 확대를 하고 자 그럼 지금부터 보여 드리겠습니다. 대략 제가 이걸 언제 만들었지? 한 2010년에 만들었었나? 2011년에 만들었었나? 기억도 이제 가물가물해요. 언제 만들었지? 한번 봐 볼게요. 2011년에 시작을 했네요. 끝낸 건 한 2013년인가? 그때쯤 끝낸 걸로 기억하니까. 키트가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게 전체적으로 돌 같은 그런 느낌이거든요. 근데 뭐 좌우로 끼우는 게 아니라 슬라이드 금형이 돼 있어서 작업하기는 정말 편했는데 몇몇 부분은 접합선 수정을 해줘야겠다 싶어가지고 보이시죠? 이렇게 접착제를 붙여서 고정을 한 다음에 퍼티를 이렇게 발랐어요. 레드 퍼티 레드 퍼티를 발라가지고 사포로 일일이 다 연마를 해줬습니다. 그러니까 몸통 그 다음에 이쪽 끝에 몇 부분 그런 거 외에는 거의 없었어요. 그리고 물로 깨끗하게 세척을 한 다음에 이런 식으로 물로 깨끗하게 세척을 하고 나서 대략 하루 정도는 말렸거든요. 그래야 안쪽까지 다 마르니까요. 그러고 나서 S&P, 서페이서 지금은 이제 뭐 IPP라든가 가이아 뭐 이런 회사들 도료들이 많이 들어와서 그런 걸 쓰고 있지만 이걸 만들던 당시까지만 해도 S&P하고 군제라카 그 두 가지밖에 없었습니다. 라카신나의 희석을 해가지고 전체적으로 회색으로 다 뿌렸고요. 그래서 초콜렛 이 칼라는 지금도 가이아 칼라의 도료가 있는데 이거는 제가 사장님께 직접 들은 얘기인데요. 가나 초콜렛을 갖고 와서 그걸 보고 색깔을 맞춰가지고 만든 색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갈색이라든가 이런 쪽 그라데이션 넣을 때 정말 좋아요. 그래서 초콜렛으로 일일이 다 그라데이션 넣고 그 다음에 우드브라운 땡크 만들 때 칠하는 색깔 뭐 독일군 전차들 뭐 사막색 만들 때 그때 쓰는 색상들인데 이걸로 전체적으로 약간 살짝 탁하게 라카신나하고 한 7대 3 정도로 라카신나가 7 그 다음에 이 우드브라운이 3 정도로 이렇게 묽게 희석을 해가지고 전체적으로 뿌려줬습니다. 그래야 이 아까 초콜렛으로 칠한 음영들이 이렇게 은은하게 올라오거든요. 그리고 요거는 뭐냐면 유화 번트 시엔나하고 로우움버 이 두가지를 테펜타인에다가 전용 희석제에요. 유화 전용 희석제인데 8대 1대 1대 1의 비율로 물게 희석에서 전체적으로 쓸어내려줬습니다. 이렇게 해준 뭐가 좋냐면 저만처럼 약간 색깔이 다운된 것 같은 차분하게 깔아 놓는 그런 느낌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요거만 바르면 번들번들해요. 이게 어쩔 수 없어요. 그래서 무광클리어 울트라클리어 요즘엔 이걸 쓰진 않는데 그때는 이거밖에 없었으니까 울트라클리어 3 세미글러스 반광 근데 왜 반광을 뿌렸느냐 애니메이션을 찾아보니까 이건 금속도 아니고 그런다고 해서 철도 아니고 대체 얘는 재질이 뭘까 그게 되게 궁금했었거든요. 그래서 흙같은 재료 그 다음에 뭐 돌같은 재료 그런거 아닐까 세라믹같은거 아닐까 그런 느낌이 들어서 완전히 번들거리는 것도 아니고 살짝 광택이 살짝 있는 반광으로 그렇게 이제 전체적으로 마감을 해줬구요. 이렇게 한 다음에 무더기 이거 쉽게 살 수 있는겁니다. 오홍본드 이거를 미지근한 물에다가 한 반반 풀었어요. 그렇게 풀고 그 무더기를 이 표면에다가 탁탁탁탁 찍어준 다음에 풀가루가 있습니다. 철도모형 전용 풀가루 건축모형 작업할 때도 쓰는건데 이 풀가루를 표면에다가 살살살 뿌려가지고 이 뿌리는데도 살짝살짝씩 뿌려서 붓으로 톡톡톡톡 찍어주면 이렇게 이제 요런식으로 작업이 돼요. 이렇게 그러고 나서 이게 아마 갈색일겁니다. XF64번 갈색이 뭐냐면 치핑 표현할 때 까진 표현 그런거 아니면 살짝 흘러내린 표현 근데 까진 표현으로 하기에는 금속이 아니니까 대체 뭘 어떻게 하지 그런 고민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래서 그냥 표면이 그냥 벗겨진 정도로만 하겠다 해서 이제 붓으로 하나씩 하나씩 일일이 다 그려줬죠. 그러고 나서 이제 베이스 작업 요겁니다. 요거 이거에요. 이 베이스 작업 들어간거에요. 이제 이거 보여드릴게요. 이 핑크색 요게 이걸 뭐라고 부르더라. 아 갑자기 이름이 생각 안 나네요. 아이소핑크라고 하거든요. 아이소핑크랑 이걸 일일이 깎아서 이 안에다 다 넣어줬는데 이건 뭐냐면 건축모형 작업할 때 그 인공어처 그걸 만들고 나서 남은 그 이렇게 막 찌꺼기들이었거든요. 그걸 가져와서 이렇게 탑처럼 쌓았습니다. 쌓고 깨진 부분은 아래쪽으로 이렇게 배치를 하고 중간중간에 배치를 하고 그렇게 해서 아이소핑크를 이 안에다 채우고 순간접착제를 여기다 흘려넣은 다음에 엑시아 순간접착제용 경화제 경화촉진제 이걸 뿌려서 일일이 뿌려가면서 굳혔구요. 지점토 이거는 어디서든 쉽게 살 수 있는 그 천원짜리 지점토예요. 요즘 워낙 질이 좋아서 베이스 작업할 때 많이 쓰거든요. 이 위를 다 이렇게 채워줬습니다. 이 지점토를 전부 다 채우면 이게 굉장히 무게가 무거워지니까 아이소핑크를 먼저 채우고 그 위에다 살짝 표현만 살짝 갈라줬어요. 그리고 깨진 부분에다가 이렇게 발라서 넣어줬습니다. 그리고 이제 반광검정 세미글로스 블랙 이거를 에어브러쉬로 음영을 다 이렇게 넣어줬어요. 명암색 칠하려고 그리고 나서 회색 그러니까 엷은 회색으로 묽게 신나의 묽게 희석해서 한 7대 3 신나가 7 그 다음에 인내석 그레이가 한 3정도 이렇게 묽게 희석하고 천천히 덮어졌어요. 이렇게 뿌리는 김에 바닥까지 다 칠을 해줬구요. 그리고 나서 역시 아까 전에 보여드렸던 그 유화 워싱하는 방법 그걸로 전체적으로 색감을 이렇게 다운을 시켜줬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도 무슨 작업을 했냐면 풀작업 아까 침에 그 보셨죠? 요거 요거 요거에요 요거 이 풀작업 하듯이 마찬가지로 이 주변에도 이렇게 풀을 다 일일이 다 심어줬어요. 틈새마다 조금씩 조금씩 이렇게 바닥이랑 그렇게 하고 나서 이거는 그 뭐라고 해야죠? 인공호초 같은데 그러니까 꽃리스 거기서 일일이 다 떼어내가지고 주변으로 담쟁이가 이렇게 돌아간 것처럼 이렇게 만들어줬거든요. 이렇게 만들어서 올려줬는데 아쉬운거는 높이가 너무 낮으니까 우물같이 보이더라구요. 그래서 다시 윗부분을 좀 더 쌓았습니다. 쌓아 올렸어요. 이거를 일일이 다 리프로 다 잘라가지고 잘라서 부서진 이런 애들은 옆으로 배치를 다 해줬죠. 이렇게 그렇게 하고 나서 똑같은 과정으로 검정색으로 음영을 다 넣고 그 다음에 회색으로 다시 또 칠한 다음에 유아워싱을 또 해가지고 전체로 다 같이 해줬죠. 그러고 나서 무광 클리어 얘는 완전히 무광으로 싹 색을 이렇게 통일을 시켜줬거든요. 그리고 흰색 에나멜 흰색 이거는 아무것도 안 섞고 그냥 워낙 그대로 붓에 다 찍어서 모서리 위주로 탁탁탁 이렇게 쳐주면 끝에가 이렇게 살아나요. 이런 식으로 요철이 생긴 것처럼 그렇게 해서 이렇게 완성을 했습니다. 이렇게 애니메이션에서 나오는 장면이 아니지만 그 이미지를 가지고서 이렇게 만들어 봤거든요. 그게 이제 이 녀석이에요.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만든 겁니다. 이렇게 방금 보신 거 방금 보신 거 성벽을 어떻게 만들었고 성벽 안쪽 이런 쪽으로 이렇게 작업을 했고요. 이렇게 돌려 볼게요. 이렇게 이쪽으로 옆으로 돌려서 측면에 담쟁이덩쿨이 돌아서 올라간 거는 꽃니스로 이렇게 돌려서 만들어놨고요. 안쪽에서 보면 이렇게 생겼습니다. 워낙 무겁다 보니까 좀 이렇게 그렇죠? 이런 모양으로 바닥면도 이렇게 되었고 이 대빡은 이 베이스 요거는 다이소에서 샀어요. 예전에 원래 안쪽에 물건 담는 건데 거꾸로 엎으니까 딱 이렇게 훌륭한 베이스가 되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얘를 여기다 올렸습니다. 머리가 약간 돌아갔네요. 머리가 원위치 잡아주고 그 라퓨타를 보고 나서 라퓨타 애니메이저를 보고 나서 그 아련한 그 감동을 가지고서 언젠가는 만들어보겠다 싶었는데 그걸 결국 이렇게 작업했죠. 이렇게 그냥 단품만 만들면 너무 심심하지 않을까 왜냐하면 쓰긴 서요. 근데 그런 재미 만드는 재미 아마 다른 분들도 이거 보시면은 한번 따라서 작업을 해보셔도 재밌을 것 같아요. 이거 진짜 즐겁게 작업했습니다.